어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담체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에서 하지 않은 대북 관련 언급을 했어요. 스냅백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귀에는 좀 설지는 모르지만 조건부 제재 완화를 제의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재명 대표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별로 말하는 게 적어서 좀 말씀 좀 해라 하는 얘기를 몇 번 충고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그 내용이 아주 좋았어요. 그것이 바로 미국 간에 합의한 싱가폴 회담 내용입니다. 점진적으로 행동 대 행동, 액션 포 액션 이렇게 가는데 선 제재 해제를 하면 만약에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스냅백 하자. 이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 북한은 핵 무기를 폐기해야 되고 핵 시설을 폐기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만큼 경제 제재 해제를 해주는 거예요. 단계적 동시 행동. 그렇죠. 행동다 행동. 당신 이만큼 하면 이만큼 이만큼. 그러다가 만약에 핵을 개발하고 시설을 늘리면 폐기를 하지 않으면 스냅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선정하지 마. 아무것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마치 이것은 YS가 노태우 JP하고 내각제 개헌 합의해서 3당 통합을 해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내각제 개헌 합의서를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나 안 해 하고 찢어가지고 대통령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냅백은 언제든지 찢어버릴 수 있고 북한은 폐기해놓으면 그걸 다시 복구하는데 돈 들고 힘들고. 지금 보세요. 제가 어제 국정원이 그 보고를 했던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진핑 주석의 3기 연임이 당대회에서 끝나는 날부터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그 사이에 핵실험한다. 7차 핵실험. 네. 그런데 그게 이제 10월 16일부터 11월 7일 한다는 어제 국정원에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럼 국정원이 그 보고하려면 저한테 지적 소유권을 돈을 내야 되는데. 아무튼. 아니 조사받는 분한테 돈을 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국정원이 잘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3번 갱도에서 한다. 정확히 아는 거네요. 네. 풍계리. 그건 이제 다 잡혔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정원법 위반 아니에요. 이미 보도가 된 거잖아요. 이미 보도됐어요. 그런데 그때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을 한 거예요. 아 북한이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1번, 2번 몇 개 갱도가 폭파돼 버렸어요. 그러나 미국은 우리가 가서 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무효다라고 했지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 안 들어가봤죠. 그러니까 이번에 핵실험을 하려고 3번 갱도가 본래 소형 경량화된 핵실험을 하는 갱도예요. 그러니까 그 무너진 것을 북한이 파들어갔잖아요. 파들어가다가 도저히 시간이 걸리니까 질러서 해가지고 빨리 복구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만큼 북한은 폐기하면 시간도 걸리고 돈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스냅백 같은 것은 지금까지 얘기해온 거지만 원내 의석 3분의 1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고 좋은 방안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거기까지가 논의가 됐잖아요.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도 대북 정책은 싱가포르 합의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요. 바이든 트럼프 선거 때 조셉윤 전 수석 공무성 부처가 보고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남태평양 특사 대사가 저한테 왔어요. 제가 언론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형, 지금 김정은에게 바이든이 취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줘라. 가만히 있어달라. 만약에 그 전에 하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간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긴다. 김정은이 지금 현재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우정을 지켜주는 거지만 김정은도 바이든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케이. 내가 연락은 한다. 그렇지만 너희들도, 즉 바이든 캠프에서도 싱가포르 회담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선거 과정에서도 그걸 발표를 했어요. 즉, 하노이 회담이 잘못된 거지 거기에서는 합의가 됐는데 아, 이거 수협난 사람 누구죠? 볼튼. 볼튼. 그런데요. 자, 보세요.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그 말 나오다가 없어지더라고요. 도보단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뭐가 들어있냐. 그런데 그걸 딱 웅변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그 USB를 그 강경파 볼튼한테도 줬어요. 볼튼한테 주니까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무슨 뭐 저는 들어봤지만 얘기하면 안 되죠. 국정부에 위반이 돼요. 자, 김정은은 그러는 거예요. 4년간 모라토리움. 핵실험도 안 하고 ICBM 안 쏘았는데 미국이 우리 해준 건 뭐냐. 대한민국이 우리 해준 건 뭐냐.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모라토리움을 깨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한 평양선언도 깨고 V19 군사합의도 깨버렸어요. 네. 그러나 지금 김정은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들이 서명한 이 합의는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것이 아주 잘했다. 싱가포르부터 가자. 바이든도 거기서부터 가자. 북한도 거기서부터 가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치쇼라고 규정해버렸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김정은을 만나자 무슨 얘기해도요. 김정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김의정 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 만난다. 생각하기도 싫다. 그 얼마나 노력 끝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거기까지 합의했고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역사성이 다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경부터 쭉 이어져오는.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 1.21 합의 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네. 노무현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 이런 것이 승계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수 정권이 남북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7.4 공동성경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을 하면서 이건 높이 평가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보수가 아닌가 봐. 그 쇼 정치 쇼라고 해버리면 그 역사성을 다 부정해버리면 과연 싱가폴 선언에서부터 시작이 되겠는가. 이건 저는 굉장히 굉장히...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언론에서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기시다 총리가 지금까지는 납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자 했는데 그 조건을 털어버리고 유엔에서 연설했어요. 만나자. 김정은 만나자라고 했는데 북한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바로 일본 관계를 개선해서 전쟁 보상금, 청구권 자금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또 구체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북한은 달러박수로 일본을 생각하는데 남북 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지도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지금 잘 안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만약에 김정은이 머리를 써서 기시대하고 만나서 돈도 지원받고 미국 관계의 개선을 해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또 큰일이다.